8년간 계속됐던 알제리 독립전쟁 1962년 드골이 제안한 알제리 국민투표의 결과로 그해 4월 알제리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식민지배 시대가 막을 내리려는 순간 시대의 흐름을 부정하고 알제리의 독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세력이 있었죠. 이들이 바로 구급파 장교들로 구성된 프랑스 군내 사조직 OAS였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알제리의 독립을 인정한 프랑스의 배신자 드골을 처단하고 정권을 침탈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해 8월 백주 대낮에 나 좀 봐주쇼라는 듯 드골과 강리들의 차량에 기관총을 난사하는 이들 잘 맞추게 생겼는데 한발도 못 맞췄군요. 결국 이 암살 공무자들 무더기로 체포되고 이 OAS 지도자 바스팅 틸의 중령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는 개뿔 확인까지 깔끔하게 끝내줍니다. 이렇게 OAS의 주요 인사들이 싹쓸이 되어버리자 잔당들은 오스트리아 어딘가에 장박히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 얼굴 까놓고 사고 칠 수는 없는 일 묘수를 생각해내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바로 이 사람. 전세계 주요 인사들을 자기 손으로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자부하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살인청부업자였죠. 이렇게 프랑스의 운명은 뜻밖에도 외국인 살인청부업자의 손에 달려있었죠. 어련하시겠습니까? 이 킬러는 치밀한 성격의 완벽주의자답게 먼저 견적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대충 쳐줘도 40억 정도 거액이지만 마지못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뜨고를 골로 보낼 수 있다면야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자칼 좋군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돈이야 널린게 돈이었죠. 은행에도 있고 현금 수송 차량에도 있고 그나마 그것마저 잡히는군요. 이 사건으로 촉을 잡은 프랑스 당국 오에이에스가 뭔가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에이에스 잔당들이 짱박혀있는 이탈리아의 한 호텔을 알아내는데 이 오에이에스 형님들의 심부름을 도맡아하는 인물 발렌스키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렌스키를 프랑스로 모셔오고 눈태기를 밤탱이로 만들면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 오에이에스 잔당들이 드골 대통령을 처단하기 위해 자칼이라는 미지의 인물을 스카우트했다는 정보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각 자칼은 프로답게 암살에 대한 모든 준비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갑니다. 드골이란 인물의 지나온 삶의 계적과 특징을 파악하고 자신과 생년월일이 비슷한 무덤을 찾아서 위조신분증도 만들게 되죠. 혹시나 모르니 또 다른 여권도 슬쩍하면서 위장신분을 하나 더 쟁여놓습니다. 머리 염색약도 사고 암살을 위해 특수저격총도 주문하게 되죠. 그리고 뜨골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서는 그날 동선이 될 만한 장소를 골라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도 하죠. 사격하기 좋은 사로를 물색하고 이렇게 열쇠도 복사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사무원 경비를 뚫기 위해서라면 참전 용사인양 행세하기 위해 훈장도 하나 사야겠죠. 이렇게 자칼은 암살에 필요한 모든 조건 돌발상황, 플랜 B까지 준비하는 철두철미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프랑스 정부 가능한 한 우리 각각에서 위험하시니 공식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예, 자카리고 부어 카리고 간에 자존심 강함 드골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덕분에 강료들과 경찰국 간부들 발바닥에 땀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칼 수사를 막기 위해 소환한 인물 바로 클로드 르벨 부국장이었습니다. 보기엔 그냥 쭈그리한 중요한 아저씨로 보이지만 일처리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주도 면밀한 인물이었죠. 수사 책임자로 임명되자마자 르벨 부국장은 일사천리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온갖 우방국의 경찰국과 연락을 취해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자국의 청부업자 기록을 살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런던 경찰청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 런던 경찰청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줍니다. 이렇게 8천여 명의 여권 기록을 후들겨 펜 결과 한 수상한 여권 기록을 발견하게 되죠. 예, 자칼이 위주했던 그 첫 번째 신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프랑스 정부가 눈치챘다고 파악한 OAS 한 여성의 집에 방문하는데 이 여성이 바로 지난번 처형됐던 바스티엥 중령의 애인 드니스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 대통령 측근인 샌클레르에게 접근해서 프랑스 정부의 상황을 파악하라는 그러니까 꽃 스네이크 역할을 하라는 건데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꽤 효과적이었죠. 이렇게 드니스는 대통령 측근 샌클레르를 호구삼아서 프랑스 정부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게 준비된 자칼 다시 프랑스 입국을 시도합니다. 아직까지는 폴 올리버 더간이란 인물이 습에 대지는 않은 상황 자신을 쫓는 추적도 모른 채 프랑스에 들어선 자칼 자칼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예, 그동안 쎄 빠지게 준비했던 의뢰권이 취소됐다는 소식이었죠. 그래도 착수금 25만 불은 받아 챙긴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쓸데없이 직업 정신 투철했던 자칼 이왕 시작한 일, 끝을 보자는 생각으로 파리로 향하게 되죠. 뒤늦게 더간이라는 인물이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은 르벨 부국장 위조 신분과 차량까지 모두 밝혀진 자칼 이제 체포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하지만 자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호구는 아니었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자칼 호텔에서 한 도도해 보이는 여성을 찍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수작을 걸기 시작하는데 사실 자칼에게는 살인 기술 외에 또 다른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건 바로 여자 후리는 기술을 자칼의 위치를 파악한 르벨브 국장 경찰 병력을 총동원하고 호텔을 급수합니다. 이런, 자칼은 벌써 거사를 한 번 치르고 먹튀한 후였습니다. 자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상대가 어떤 녀석이길래 자신을 계속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지 차를 바꿔야하나? 아니죠. 번호판을 바꿉니다. 게다가 야매 도색까지 하는 자칼 그 사이 르벨브 국장은 지난번 자칼과 응용했던 부인을 대면하는데 다시 수사 방향이 애매해진 당국 하지만 조름은 전에 사고를 낸 자칼 뜻밖의 차량을 바꾸게 되죠. 이제 신변이 위험해진 자칼 자신의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는데 바로 이곳이죠. 생존하려면 사람은 좀 뻔뻔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신의 기술을 또 한 차례 발휘합니다. 자칼 절대 그럴 수 없죠. 부인을 처리하고 또다시 자리를 뜨는 자칼 그렇다고 경찰의 추적 역시 항상 제자리 걸음은 아니었죠. 예, 이 사건은 더 이상 비밀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칼은 살인 용의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자칼은 다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죠. 지난번 슬쩍간 여권을 이용해서 신분을 또 세탁하고 파리엔 기차를 타게 되죠. 파리에 들어선 자칼 자칼도 자칼이지만 르네에프 극장도 어지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사 진행 상황이 고스란히 자칼에게 전달된 이유도 알게 되죠. 결국 샌클레르 자신이 드니스에게 호구 잡혔던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자칼은 커사를 치르긴 치를 것 같긴 한데 그게 언제가 될지가 관건이었죠. 예, 그게 사실이라면 자칼이 드골 대통령을 암살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그동안 자카를 계속 집요하게 추적해왔지만 잡힐 듯 말 듯 밀당을 주고 받아왔던 이들 결국 그 최종 승부는 거사 당일이 되어서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파리 해방일 기념 행사를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파리 파리 때처럼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자카를 찾기란 아예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냥 철통 같은 경비와 건문뿐이었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타겟 드골 그런데 그놈의 자칼은 도대체 어디에 예, 이번 코스프레는 참전용사군요. 결국 사로가 될 건물에 들어선 자칼 접었던 다리 근육 경련도 풀어주고 저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위치는 정말로 드골을 한방에 골로 보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거리에 있었죠. 이제 몇 분 후면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날 듯 한데 그런데 감좋기로 소문난 우리의 르벨 부국장 발바닥에 땀나게 그 신혼 미상의 인물이 들어선 건물로 향하는데 못 맞췄군요. 프랑스인의 비주 인사를 간과한 자칼 2차 시도 하지만 이렇게 쫓고 쫓기던 날들 두 사람의 첫 만남과 동시에 마지막 만남이 되고 자칼의 이 거사는 한 발만을 남겨놓은 채 허무하게 실패로 끝이 나버리죠.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알제리 당연히 알제리 사회는 평렬한 반프랑스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132년간 알제리를 지배했던 프랑스의 흔적을 모조리 제거하고 좌익 성향의 알제리 해방전선 FLN이 알제리의 권력을 차지하면서 이 나라는 사회주의 노선을 걷게 되는데 이들이 맞이해야 할 다음 상대는 아랍 문화권의 강호 이슬람주의자들이었죠. 신생 독립국이 늘 그러하듯 이 나라에도 수많은 정치적 분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판왕들끼리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부정하고 싶었던 이들의 최후의 발악 그 속에 냉철한 살인천부업자의 전통적인 표상을 보여주었던 그리고 수많은 짝퉁을 양산시켰던 원조 킬러의 고전 자칼의 날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